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wart! 표정ional 식사 아기 diffuse 새쿵 revolt 물 양배추 그리고 흑미도 잘라주세요 고추지널 고추장 털고 치즈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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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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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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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게티 아니야? 여기서 맛있어? 응 어때? 맛있어? 엄마 갈리 잘라줄게 아니야? 엄마 갈리 여기서 송악게 제일 맛있어? 엄마 갈리 엄마 갈리 먹을래? 먹을래? 아빠도 이거 먹어봐 맛있어 여기 다 맛있어 엄마 갈리 엄마 갈리 엄마 갈리 엄마 갈리 이거 하나 먹을게 맛있어 아빠 밖도 맛있게 아빠 밖도 맛있게 배워? 너무 많아 맛있어 엄마 갈리 엄마 갈리 안먹는다던데? 응? 드디어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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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만히 있고 얘 그냥 이렇게 가면 얘 잡힌 건 아니고 얘를 이렇게 잡힐 거 아니에요. 음 어렵네. 알았으니까, 얼른. 아빠야! 나 이렇게 했어. 그래요? 응, 그럼 천천히 갑니다. 팍! 아이, 미쳤다. 되게 쉬워보이는데, 그거는? 응. 못 잡잖아. 대각선으로 막 못 잡잖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 천천히 해보냐. 아, 아유. 응. 응. 나왔다, 이제. 나왔다, 이제. 응. 이거 한 거니까? 진짜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어. 이거, 이렇게 뭐 그렇게, 놀아, 놀아. 아, 이제, 어떻게 하고. 어디, 왠지? 고춧가루 과거에 ping을 넣어 골고픈 국수를 모두 모두 삶아주세요 이제 골고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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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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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잘 삶았다. 하나도 안 풀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혹시 새우젓은 없습니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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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먹어봐. 맛있어. 새우젓. 새우젓. 언제 nor crave. Put this año. 바탕. 매un cuid. heavily Put that up. 응 이런 거 밀키트 많이 먹어봤잖아 응 뻣뻣해서 못 먹잖아 원래 중탕해서 딱 먹으니까 맛있네 이거 냄새 하나도 안 든다 냄새도 안 나고 뻣뻣하지가 않았어 철저히 갖고 올게 이거 들어있어? 응 아 이거 안 들어있어? 맛있다 아 이거 홍수를 하기도 진짜 좋겠다 그치? 응 상추 사 올거야 응 아 나도 홍수를 할 때 귀찮더라도 중탕해서 먹어야겠다 전자렌지보다 그게 훨씬 나은 거 같아 그치? 편하긴 전자렌지가 편하겠지만 훨씬 촉촉하잖아 소리 잘 먹겠습니다 아까 먹었는데? 싸먹는 게 맛있네 확실히 중탕이 촉촉하네 그치? 내가 한 것으로 너무 맛있어 씹히는 게 맛있더라구요 아 참치 맛있다 참치 참치 아 참치 맛있다 참치 먹으면 양파를 많이 먹어 옛날에 족발 우리 서울 무슨 족발이라고 해가지고 밀빗이 나와가지고 되게 유명한 데 거라고 해가지고 아 맞다 맞다 해서 먹었잖아 영상도 찍었잖아 내가 업로드 안 했잖아 마켓걸리? 너무 뻣뻣해가지고 도저히 올릴 수가 없었어 내 기억으로는 족발은 처음이야 진짜 왜 이렇게 써니 얼마야? 같이 써니 와 이거 잘 사줬다 족발집 같은데 쫄깃쫄깃 아 이제 막국수보다 쫄면이 생각날 것 같아 족발 먹을 때 이제 맛있지 이거 오프라인에서 근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프라인에서 쫄면을 막걸리 막걸리에 족발 이렇게 하는 데 있나? 거기다 막국수 아니야? 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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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나 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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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저건 줄 알았어 미우새? 어 그 멤버들이 그대로 나오잖아 그것 때문에 저건 줄 알았어 어어 너무 맛있어 아.. 이 순간 생각이 안 나네 효연 맞아? 응 요새 그게 이제 트와이스 나연이지 응 전참시에 나왔다며 응 그 나연 사진을 해놓으면 돈 들어온다던데 왜? 몰라? 전참시에 나왔대 그게 자기 스텝인가 누구 뭐 이렇게 나연 사진을 해놔가지고 돈이 뭐고 막 그랬다던데 해놔 응? 그래서 나도 해놓을까 생각순이인데 해놨다가 또 뭐라고 할까봐 미리 얘기해놓는 거야 내가 뭐라고 한 적 있어? 옛날에 나 결혼 전에 응 이민정인가 김사랑인가 해놨다가 여보가 괴롭겠잖아 너 안했는데? 되게 비꼈잖아 뭐 그런지? 벌써 격리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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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지? 왜? 격리였나? 아무튼 여자애들이 생각하는 게 아주 그냥 질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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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먹어봐 격리였나? 격리였나? 이건 까매 저때는 TV가 이게 아닌가 봐. 화질이. 저기요. 매너 좀 지킵시다. 저기 돌아서 해줘. 난 이렇게 돌아서 했잖아, 지금. 응. 여보. 배경화면에 한지민이 내는 건 돈 들어온데. 하나. 진짜 돈 들어올 것 같아. 한지민은 내가 인정할게. 지민이 언니는? 지민이 언니는 내가 인정할게. 인형인데? 뭐야, 광고 찍어 왜 갑자기. 아이고, 내말들. 조금 더 고마워.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아빠 집에서 뭐 할게? 아빠 쉬어야지 갈비뼈 아프니까 혹시 이거 다녀오세요? 잘 갔다 와 안녕히 계신다 안녕히 계신다 덥다 더 잘 갔다 와 나도 갈까? 집에 있지 그래 그냥 아니 엄마 그 애들 보고싶어 이거 촬영 안 되잖아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안녕히 계신다 안녕히 계신다 안녕히 계신다 야호 후후 아유 좋다 아어 아 아 으 으 으 오 김현료네 밥을 먹으면서 나겠다 오빠의 봉지 오빠의 봉지 물 500ml 오빠의 봉지 오빠 오빠 고기 마지막 한 마리 새끼 두개만 땡 휴금 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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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호박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시 고춧가루 고춧가루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